야! 병사님은 대체 어쩌다 그렇게 됐나요? 세상의 모든 대자는 다 육식동물이야 처음엔 초식동물로 살다가 결혼과 동시에 번성을 깨닫고 이빨을 드러내지 그라저나는 결혼 몇 년 차냐? 6년 차요 그럼 벌써 삭행이 다 됐네 사모님은요? 뽐이지? 코끼리만은 뽐 우리가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? 니가 죽거든 쉽게 물어봐 그래도 우리 아버지 때는 좀 살만 했잖아요 그땐 그랬지 지금부터 돈벌이가 나왔으니까 결국엔 또 돈이네요 육식동물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비법이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없어